카겟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카겟 여러분들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씩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시작! 카겟!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이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부터 할까요? 리더?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겟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슬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겟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같은 매력을 가진 베이비 래퍼 지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카겟에서 매인댄스와 랩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막내 고우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겟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로이 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로이 안녕하세요 카겟에서 보컬과 말을 담당하고 있는 제스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과 댄스 그리고 한국국민을 맡고 있는 바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울입니다 자 먼저 우리 노래 우리 또 이 집을 이렇게 쇼케이스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한번 포토타임하고 또 이 집 치라냐 듣고 또 이 집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네 자 다 같이 자 다 같이 네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자 여기 다 같이 멋진 사진 자 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귀여운 것도 한번 할까요? 애교 있는 모습으로 애교 있는 것도 좋죠? 네 애교 있는 모습 아 우리 타겟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같이 함께 껴가지고 우리 하트 한번 할께요 하트 한번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우리 기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찍혔습니다 아 아 우리 타겟의 한 개인 개인 멤버와 또 우리 전체적인 멋진 모습의 사진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들 또 한컷 한컷 소중하게 잘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타겟이 활동 잘하고 있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좀 이렇게 기사도 많이 잘 써주시고 사진도 이쁜 사진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타겟씨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타겟이 2집을 갖고 나왔는데 저는 1집에 실화냐라는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 네 아 이거 실화냐? 아 정말 네 우리 또 우리 기자님들도 또 많은 분들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실화냐를 좀 다시 한번 이 집을 듣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? 네 가능해요? 네 그럼 우리 한번 실화냐를 한번 들어보고 이 집 한번 우리 아름다워도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? 좋습니다 네 우리 일찍 우리 실화냐를 한번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